안녕하세요 오늘은 어색해 오늘은 대창 먹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유튜브에서 많이 유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한번 궁금해서 사봤구요 리양이는 대창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좀 기대됩니다 리액션이 궁금해요 근데 리양이는 워낙 느끼한거에요 잘 먹어서 아마 잘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많이 먹을거에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거 이렇게 부추 부침 느끼할까봐 엄청 많이 부쳤구요 그리고 기빈국수도 제가 만든겁니다 부추 부침도 제가 만든겁니다 소스, 참소스 대망의 막창입니다 야 이거 구우면서 엄청 힘들었어요 이따 굽는 장면 영상 마지막에 있으니 장난아니에요 진짜 이거는 먹으면 안될거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맛있게 먹어볼게요 그치 하기전에 또 좀 흔들어주세요 워낙만냐 감이 줄었네 다시 못하네 이제 닭 한마리 때 진짜 잘 말았는데 에이 예전 같진 않네요 실력이 예전에 플로리앙은 없네요 네 그리고 같이 타먹을 디종의 카시스 너희 너네 집 카시스인데 이거 소주랑 같이 타먹어볼거구요 그리고 저는 저희 엄마가 만드신 복분자 원액 복분자 타서 먹을거에요 이거 내꺼다 알았어 너 먹고싶어? 몇 분자? 남자 많이는 꼭 그 여기는 여기 고추 대창 먹어보자 열심히 30분 동안 구웠어요 열심히 30분 동안 구웠어요 조심하세요 주시 맛있어 저도 하나 먹어볼게요 엄청 맛있어 엄청 맛있어? 응 진짜 많이 없어 다 먹을 수 있어 다 먹을 수 있어 이거? 응 전 다 못 먹을까 봐 나 좋아 나 좋아 나 좋아 나 좋아 반드시 맛있어 응 나 쉽게 느끼할 수 없어 빈국수로 입가심을 할게요 먹어야 먼저 시원해 콜라먹어야겠다 콜라 전 느끼한걸 진짜 못먹는 다 맛있어 어때 내가 만든거? 결혼하고싶어 결혼하고싶어 결혼하고 싶은 맛이야? 맞아 나 요리 잘하지? 요리 잘해 그럼 이제 너 또 큰거 먹어 응 큰거 먹을거야 저는 작은걸 위주로 먹을게 국수 많이 먹어 너 몸에 좋아 대창이랑 국수 이랑 먹을게 그러세요 아 그렇게 먹으면 안되지 올려서 이렇게 먹어야 되는거야 이거 먼저 먹고 하는게 아니라 대창이랑 국수 같이 먹어볼게여 장 보고왔어 몰랐어 핸드폰 안봤어 왜 몰라 전화했어도 안울러 소리 없어 없었어 없었어 뭐 샀어요 돼지 생삼겹살 저거 봐 아 오늘 세일상품이네 생삼겹살 삼겹살 그 다음에 먹살도 있었어 구워주세요 구워주세요 네 2차전 가겠습니다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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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우리 애기 응 이쁘지 나 닮아서 이쁘지 나 닮아서 이쁘지 응 아니 너 더 이쁘 더 이쁘지 이 새끼 좀 우리 새끼 좀 그냥 우리 새끼 우리 새끼 우리 애기 우리 새끼 응 똑같아 우리 애기 내가 낳았어 삼겹살 열심히 갔어 먹자 진짜 잘랐어 뭐 드디어 식당에 파면 더 맛있지 근데 쉽게 이 이 이쁘게 이 안에 껴 껴 이에 끼다 끼다? 이에 끼다 이에 끼다 아 맞다 이거 할 때도 이렇게 봐야돼? 까시스 어 까시스가 아니라 좀 시럽 같다 어 헉 아 캬 따라 요게 일 이었 이었 이 아 뭐 먹었대? 아 뭐 먹었대? 아주 고기도 잘 잘랐어. 내가 사랑하는 크기야. 저는 이렇게 작게 잘라 먹는 거 좋아하거든요. 어우 너무 예뻐요. 그거는 좀 아니야. 이 얘기요? 왜 보여줘? 야 그걸 왜 보여줘? 지연 내 감동 보고 싶지 않아? 야 이빨 낀 게 감동이야? 지금 너 이상해. 부추 이빨 낀 거 보여주고 이거 하면 누가 좋아? 어떤 여자 좋아? 날 사랑하면 괜찮아. 날 사랑하면 괜찮아. 아 내꺼야. 아 크리스티 바다. 왁시. 오늘은 대창구이를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일이야? 인기 많으니까 저희도 한번 먹어보고. 먹어. 먹어. 먹어 보려고 샀어요. 오오. 오오. 안됐어. 먹방을 위해서 요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바쁩니다. 고추냉이너. 기름기. 딸기. 고기. 마 grandi. 가기. 오우.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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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를 구워내기. 비빔국수를 먹으려고 구워냅니다. 다른 것. 고기. 젤리 curious 1,2개 새우 2016년 .... 먹으면 안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